L.S. 머티리얼즈 조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이주은입니다. 자 오늘 날짜 12월 13일 L.S. 머티리얼즈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L.S. 머티리얼즈 어제 300% 달성하고 자 오늘도 역시나 30% 상한가 가져왔습니다.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조주 여러분들이 이걸 도대체 얼마에 매도를 해야지 정말 내가 최고로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나 혹은 내가 아직도 이 L.S. 머티리얼즈 진입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하실 텐데 자 여러분들 이 L.S. 머티리얼즈 아직까지 쭉쭉 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 보여 높습니다. 저희가 일점부터 계속해서 상장하기 전부터 저희 채널 자체 내에서 L.S. 머티리얼즈 상장하기 전부터 얼마나 많이 계속해서 찍어드렸었습니까?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거의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L.S. 머티리얼즈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가나 이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. 때로 현재 움직였어요.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제자 투자자볼 매매 동향 보시면은 자 이들 물량이 1600만 주나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매도하려고 할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이 많은 물량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주가를 누르면서 주가를 빠뜨리면서 이걸 다 매도하려고 하면 이게 이렇게 개인들이 이 종목이 붙을까요? 이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줄 거예요? 아니란 말이에요.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전에 매매 한번 생각해보세요. 주가가 오르면 오르면 여러분들 매수하셨습니까? 아니면은 자 오늘자로 상장한 이 블루엠텍 이렇게 은봉이 떠있는 이러한 종목을 매수하셨었습니까? 관심은 어디로 간다? 무조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급등하는 급등하는 종목에 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.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? 이 기간 투자자들과 이 기간 투자자들과 외국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.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세력들이 물량을 털지 못했다고 하면은 주가를 내리면서 여러분들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를 어떻게든 급등 급등시켜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 물량을 넘긴단 말이에요. 왜?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급등을 시켜야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고 이게 또 제2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되나 종목 한 번 더 보고 누가 또 붙어요? 단타꾼들도 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기간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이 LS 머티리얼즈는 이 기간과 외국인들이 주가를 급등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날 우리 상장 첫날 이 2만천원 2만천원이 상장하자마자 바로 나와준 이 자리 이 자리 놓치신 분들께는 다시 한 번 어제 밤이라도 저희 영상 보시고 자 010-4123-8575로 010-4123-8575 010-4123-8575로 LS 플러스 구독 혹은 구독했다는 거 인증해 주신 분들께는 자 12월 12일 월요일 이렇게 이분 되게 밤늦게 보내주셨네요 오후 11시 48분에 이렇게 구독이라고 인증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뭐 보내드렸습니까? 12월 13일 오전 8시 50분에 LS 머티리얼즈 어떤 거 지니까 시초가로 이렇게 잡아드렸다 시초가로 잡아드렸다 여러분들 목표가 아직 추후 공지입니다 왜냐? 수급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LS 머티리얼즈는 현재 어떤 게 미친듯이 강하다 이 수급이 미친듯이 강한 종목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다시 풀어드리고요 자 오전 수급 현황 확인 완료 여전히 매수세가 좋습니다 오늘도 오전 중에 상한가 예상 시초가로 진입해 주세요 이렇게 28,400원에 8시 50분에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드리자 자 역시나 오늘 날짜로 해서 자 분봉 한번 보시면 자 LS 머티리얼즈 분봉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자 오늘은 상한가 언제 갔어요? 10시 이전에 갔죠? 자 여러분들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가 중요하냐? 자 제가 오늘 무조건적으로 상한가 갈 거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시초가 진입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무조건 LS 머티리얼즈 오늘 상한가 갈 거니까 자 이거 예로 드렸던 게 제가 자 얼마 전에 상장했던 이 KNS 이 KNS 또한 상장 첫날 300% 가줬습니다 자 300% 가줬는데 자 얘를 분봉 한번 보시면 자 이 KNS 상장일 날 이렇게 분봉 한번 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자 처음에는 힘을 못 받고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주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주가 상한가 가버렸죠 오후 3시 17분에 15시 17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마지막에 끌어올린 주가인데 자 이런 KNS 마저 자 이거 날짜 상장일 현재 12월 6일자 보여드리는 건데 자 12월 7일 12월 7일자 보시면 이 억지로 마지막이 상한가 말아올린 KNS 마저 다음날 갭상승으로 여러분들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3시에 상한가 찍고 내려왔습니다 자 전날 이렇게 오후에 끌어올려진 이 KNS 마저 다음날 이렇게 매수세에 몰리면서 상한가 찍어줬는데 자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 자 이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여러분들 몇 시에 갔습니까? 자 상장 첫날에는 10시 반쯤에 상한가를 가졌고요 자 12월 13일 역시나 말씀드렸던 대로 시가 시초가에 진입하자 자 여러분들 오늘은 더 빨리 자 오늘은 몇 시입니까? 10시가 되기 전에 상한가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수급 수급이 몰린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후 3시 2시 넘어서 상한가를 갔던 IPO즈도 다음날 갭상승 후 또 상한가가 가졌었는데 자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자 첫날 10시 반 그리고 둘째 날은 다시 또 10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각에서 상한가가 말아 올려줬다는 겁니다 자 이제 LS 머트리얼즈 여러분들 상장 공모가 대비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어떤가는 이번 주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중요한 것보다 LS 머트리얼즈에 뭘 파악하셔야 된다? 수급을 자 여러분들 이 시간 그리고 이 시간 오전 11시도 되지 않은 시간에서 지금 이렇게 상한가가 많이 말아 올려줬다는 거는 개인이든 기간이든 지금 미친 듯한 수급이 진짜 배기 관심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 LS 머트리얼즈는 그래서 뭐다? 이 수급이 언제까지 관심을 받을지 언제까지 몰릴지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최고가에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거 파악을 못하십니까? 이 수급 파악을 못하시기 때문에 자 내가 아주 조금 주식을 알고 있다면 자 이 LS 머트리얼즈 기간 투자자가 지금 몇 줄을 가지고 있고 자 투자자벌 매매 종합을 이게 동향을 보니까 자 어 기간 투자자들이 다 팔았네 아 그렇다면 내일은 주가가 떨어지겠네 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LS 머트리얼즈 더 이상 주목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무서워서 매수하지 못하신 시초가 진입을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 하시기 때문에 수급 파악이 안 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저희 LS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저희 채널에서 언제부터 이 LS 머트리얼즈 여러분들 보시면 언제부터 촬영을 해드렸습니까? 자 3일 전 6일 전 자 언제부터? 상장하기 전부터 이미 이 LS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채널 자체 내에서 집단지성으로 만든 자 이 LS 머트리얼즈 1200대 1 청약 완료 이 대응 전략 자료에 대응 전략 자료에 자 여러분들 다 뭐가 담겨져 있다? 여기에 여러분들께 청약에 성공하신 분들께는 매도가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가셔야 하는지 자 그리고 청약에 실패하신 분이라면은 이 LS 머트리얼즈를 상장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라도 3일 안에 어떻게 청약에 실패했더라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수급 체크 이 수급 체크 하면서 개인적으로 매수 매도가 담는 법가 자 여러분들 자 이 LS 머트리얼즈 1200대 1 청약 완료 이 대응 전략 자료에 다 넣어놨으니까요 자 이 자료 여러분들 보다 010-4123-8575 010-4123-8575로 자 LS 플러스 구독하셨다는 거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LS 플러스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상 찍어드리는 종목에 한해서는 저희 구독자 늘리기 위한 이벤트로 100% 무료로 제공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월요일에라도 아니면 어제 밤이라도 문자 남겨주셨었다면은 지금 오랜만에 내 주식 계좌에 들어온 빨간불 빨간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시지 않으셨겠어요? 자 보시고 가만히 계시고 여러분들은 뭐가 없으시니까 정보가 없으시니까 IPO주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모르시니까 여러분들 청약에 성공하셨더라도 아 나 당장 첫날 공모가 대비 400%면 나 많이 먹었다 하고 전략 매도 해버리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 또 30% 오른 거 보고 배아파 하시진 않으셨나요?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도가를 어깨에서 털어내시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? 자 여러분들 정보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IPO주들 요새 여러분들 이 IPO주들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트렌드 그리고 이 전략 놓치시면 여러분들 남들 먹는 수익 놓치시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12월 14일 내일은 LS 머티리얼즈 다시금 또 단타로 시초가에 진입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자 관련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뭘 체크하셔야 된다? 이 수급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수급 체크를 실시간으로 못하시기 때문에 자 이 010 010-4123 8575로 LS 플러스 구독하신 거 남겨주신 분들께는 자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자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렇게 단체 문자 보내드리고 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단 5초만 투자하시면은 LS 머티리얼즈 여러분들 21,000원에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은 누구의 것이다? 행동하는 자의 것이다 자 게다가 추가적으로 주연이의 이 개인적인 이벤트로 여러분들 자 12월 12월 한정으로 자 제가 주연이 주연이에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어떤 거 현재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까? 자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날짜 12월 13일로 해서 자 그래디언트 오전 8시 52분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매수 타점 드리고 자 매도 타임 언제예요? 매도 타임 오전 9시 15분 이렇게 오전 9시 15분에 주연이가 직접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제가 500만원 정도만 현재 개인적으로 용돈 벌이하고 있는 이 단타 단타 진행방에 우리 주연이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현재 12월 한정으로 해서 초대해드리고 있다 자 여러분들 나는 나도 LS 머티리얼즈 매수하고 싶었는데 시드 머니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아주 조금의 여유자금이라도 있으시다고 하시면 자 이렇게 오전에 8시 52분에 매수 타점 드려서 매도 타점 또한 오전에 나가다 보니까 뭐다? 여러분들 절대 시드 머니가 묶이실 일이 없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 매수 타점 드리는 이 시간 9시부터 30분 사이 어떤 시간? 가장 많은 단타꾼들이 행동하는 시간 자 이 시간대 여러분들 모든 매수 매도가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드 머니가 묶이실 일이 없고 안정적이게 이렇게 하루에 딱 한 종목씩만 나가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나도 영상 보기만 했는데 나도 본격적으로 조금이라도 한번 이렇게 약간의 돈으로 좀 들어가긴 무섭고 안정적으로 하루하루 기분 좋게 수익 내면서 시작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다? 010-4123-8575 010-4123-8575 종목명 플러스 구독하신 거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 구독 남겨주신 분들께 현재 이 텔레그램 방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꼭 큰 수익 가져가셔서 연말과 연초에 통장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만의 주식 서포터 이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